황금알을 낳은 거위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커다란 거위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여보 할머 우리 거위가 금빛이 나는 알을 낳았구려 할아버지가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정말 그러네요 값비싼 황금알이로군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너무나 기뻐서 동실동실 춤을 추었습니다. 거위는 날마다 황금알을 한 개씩 낳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황금알을 팔아서 금세 부자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에이 하루 한 개로는 너무 적단 말이야. 한꺼번에 여러 개의 알을 낳았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하루에 황금알을 열 개씩만 낳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할머 우리 황금알을 한꺼번에 꺼내도록 합시다. 아니 황금알을 한꺼번에 꺼내자고요? 무슨 좋은 수라도 있나요?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 거위의 폐안에는 아마도 큼직한 금덩어리가 들어있을 거요. 그러니까 날마다 황금알을 낳는 것이 아니겠소? 아하 아이고 그렇겠군요. 그러니 이 거위를 잡아서 뱃속에 있는 금덩어리를 한꺼번에 꺼내면 우리는 큰 부자가 될 거요. 아이고 아이고 아휴 왜 좀 더 일찍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할머니는 마치 어린애처럼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곧 거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거위의 뱃속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정말 이상하군요. 다른 거위와 조금도 다를 게 없네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원통해라. 이 거위를 죽이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아휴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아휴 할아버지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요. 그냥 살려두었더라면 거위가 하루에 한 개씩 황금알을 낳아줬을 텐데. 할머니도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거위를 다시 살려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휴